저는 그 옛날 인트마스터님도 외모로 찌바른 적이 있습니다 인트마스터님이 스물여덟 소리를 들을 때 난 스물 넷 소리를 들었었다 진짜 나 그런 사람이야 인트마스터님이 그랬을 때 정확하게 박주영씨가 그랬을 때 내가 그랬단 말이야 아니요 앱등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매겼어요 나이를 에이오에이가 매겨준 거거든 그때 에이오에이 촬영할 때 집에서 자고 있던 인트마스터 화들짝 혹시 인트마스터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깨우지 마세요 그냥 제게 냅두세요 왜 깨우려고 그래 적을 처치했습니다 고구드립니다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하얏아 이 아저씨 뭘 믿고 이렇게 들어오나 아이고 미니언 미친 대포미니언이 날 때렸구나 고구드립니다 아 사람보다 미니언이 더 세 하여간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사라질 때쯤 내 당신을 때려드리리라 내 당신을 때려드리리라 저 똥 준비 와요 어? 그러면 죽어요 자네 이를 쓰고 들어오면 내가 안 때리지 않겠나 호구도 아니고 어? 가드 올리고 있는 사람을 내가 왜 때리니 가드 내리면 패야지 아 저 친구 만화를 덜 봤어요 더 파이팅을 보면 이걸 알 수 있는데 으악 가드 내리면 그냥 날아간다 자 빨리 다시 가도 빨리 패하러 갑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제 슬슬 아군들이 뒤질대가 됐습니다 2킬 어? 아니야 2킬 됐으네 같이 뒤졌네 여긴 두 번씩 죽었네요 가자 가자 아주머님 연세가 얼마 나오셨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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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님 연세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으흠 으흠 한 대만 맞아라 준비 완료 자 내가 이래서 워익 정글을 사랑한다니깐 하나 둘 셋 7분쯤 찍어요 그냥 넉넉잡아 7분쯤 6렙을 찍는데 아 요새 6렙 찍으려면 한 8분은 돼야지 최소한 이거 좀 따가울 거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8분 아니면 9분이지 야아 이야아아아 뭐지? 왜 죽으러 들어오시죠? 너 이거 터졌으면 죽었어 어허 왜? 아 니달리에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주 빨리 도망을 갈 수 있으니까 3인 갱 극복 그리고 오다 파탓을 밟으셨네 아이고 가라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안녕? 아니 뭔 놈의 미드가 로우밍입니다 여기까지 로우밍을 오고 그러냐? 자 자 이제 워밍도 오고 어? 님 집에 안 갔음 잠깐만 이달이는 서폿 아닌가? 저게 왜 여기 있어? 상대 밑에 스웨인이잖아요 근데 왜 저게 초굴나고 난리야? 어허 말세네 즉 어허 어허 말세요 말세 왜 궁 한번 믿고 한번 덤벼보게 리븐씨 우리! 국 믿고, 한 번 객에 벗어!!! 그 column! 하하하핳! 이씨8733 정찰 달려오겠습니다 우와아아아 너 씨 한타에서 두고 보자 내가 니 살려주나 니 한타에서 두고보자 내가 어찌하나 봐라 두고봐라 니 인식었는데 내가 들어가주나 난 난 못참겠다 공쓰고 인식 걸어봐 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 내가 진짜 한 두번정도 한 세번정도 복수한다 뿌린만큼 거둬라 여러분 뿌린대로 거두는 세상입니다 호구같이 당하고 허허허허허 해주면 안돼 요새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두고보자 두고보자 야 니가 그걸 맞추면 안되지 야 니가 그걸 맞추면 안되지 야 니가 그걸 맞추면 안되지 알아서 막 할건데 웃기시네? 니 뒤지는 꼬라진 내가 봐야겠.. 아이고 거기 계시면 내가 다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결국은 되지는구만! 아깝다 아! 우린 표 파란색 좀 되지는 것 좀 보여다오 저거 되지는 꼴은 내가 보고 가야겠다 동준비! 와이오! 오랜만에 과거의 마이콜을 소환해서 과거의 운영을 해볼까요?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오랜만에 과거의 마이콜을 소환해서 이블린에게 고통을 줍시다 가자! 안가! 아냐 20대대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마이콜은 우리 편이 아무리! 아무리! 불러도 합류 따윈 없었지 질풍노도의 마이콜을 소환한다 이달리님 이 시기시겠어요? 아니요? 니가 서포터인데 내가 서포터한테 뒤지기 하겠니? 거참 어 뭐야 이건? 웬 캐틀? 아이야! 나는 받은 건 꼭 돌려주는 사람이다 잘 기억해둬 어? 받은 만큼 돌려준다 으응.. 다 이기는 것 같은 개소리하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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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 뒷통수에 비장에 한 발 꽂고 그냥 살아 돌아가시길 바르셨어요 지랄쌀해 이블린 니가 지금 같은편을 다 망치고 있는데 킬 딸쳐가지고 지겠네 같은소리하고 앉아있네 라인들 킬 처먹는거 가가지고 지가 처먹어놓고는 말본세 보소 아아 블리치가 없었구나 애초에 아 니다리가 계속 올라온 이유는 블리치가 없어서요 지금 알았네 캬아 지금 알았네 오비까진 괜찮은데 스웨인이 오면 안돼 리븐 짱 덤벼 보라는 어 뭐지 고맙다는 아니 이럴수가 저게 이제 뭐다 겉멋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겉멋든 전멸쓰지 마세요 알겠죠 저걸 타산지속으로 삼어 사람이 전멸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저랬으면 안돼 흠 가자 뒷전멸엔 딜이 없어요 앞전멸에만 있어요 어설픈 전멸에는 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냥 들어오시지 참 일부러 타워에 맞아주고 있는데 뭐 참 거기서 빠지시네 자 이제 뭐 윗과 스웨인 중에 누가 오느냐를 잠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스웨인 연검의 지팡이가 나왔네 에헴 어 랩업했다 뭐지 이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얘한테 죽으면 안되는데 죽을거면 리븐한테 죽어야되는데 스읍 에헥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방풀인가보다 저렇게 대놓고 들어오는건 ㅋ 어 뭐사지 효능 엄마 shower 전통중개 완료 그냥 진산궁무쌍 댐테리를 갈까 잠깐만 위에만 아프잖아 어차피 위에만 아프니까 마방템 만나러 가면 다 때려 죽일 것 같은데 둘 셋 넷 그거 좀 따가울꺼야 킬 어! 리븐 자 미드 미 아 나한테 오겠지 이제 그래 그렇게 자 어차피 방풀이나 싸워해야 됩니다 시원하니 밉시다 계속 라인 아이고 다 보이는데 그걸 맞겠니 워윅이다 워윅이다 야 그걸 론 나 안보여 버섯만 보여 그걸 론 자 워윅 CS 좀 물어 웃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나 없어 뭐가 보이나 보다 자 위험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어 워빅 배집 저 어차피 어 это 뭐야 이건 아이 난 절대 이걸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리븐 미안하다 으응 세상이 그런거지 리브나 비닉빔 브익구 아니겠니 저런 겉멋 조심해야됩니다 여러분 철해조러와가지고 겉멋으로 빠지는거 철하면 안돼요 혹시 파란거 있나 여기에 아 젠장 먹고싶다 먹고 싶으요 아이고 어 아깝 스웨인이 먹었네 스웨인 아 스웨인이 어릴 принцип 아 네 orb 우루 스마트 너는 그냥 한탄을 하러 가라 인간아 뭔 내 백도우를 각으러 오냐 야 니 빠지면 쟤들이 밀수나 있겠니 못 밀지 왜 여기로 오니 그렇지 제 생각엔 저쪽에서는 니달리가 트롤입니다 서포터란 놈이 아니 블루는 왜 가정을 가 블루 가정이 또 성공을 한 말을 안해 또 실패를 해 죽어 드래곤 잡사봐 드래곤 응 왜 안 오지 그렇지 자 빨리 빌자 우리 팬 다 뒤질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팬이 다 뒤질 걸 가정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는 밉시다 한 명 살아났네 자 어차피 안 보이죠 이블린이랑 자 아 예 아까 추억이 생각나지 더 안 먹니 네 응 네 2 1 땡 좋았어 좋았어 으흑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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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드립니다 으흑 좋았어 이거 이제 집에 갔다오면 됐다 준비 끝 아무리 봐도 저쪽에 마방을 쳐올리는 사람이 꼬라지가 안보입니다 는 워빅 아이고 워빅만 안오면 됩니다 자 워빅만 안오면 우리가 다 때려 죽일 수 있어요 워빅만 자 봤는데 워빅이 마방을 올렸어 아휴 안녕 안녕 힐 쓸 생각을 하지 마라 써도 죽는듯 자 우리는 알아서 운영을 할테니 니들은 알아서 수비를 하거라 어차피 이 아저씨는 수비하는거 내가 때려 죽이면 돼 라인을 한번 밀어보소 더 죽으실텐데 어이구 니가 이쁘나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케이틀린 인연이 에잇 어머 이건 내가 먹어야지 자 자 자네들은 거길 밀고 나는 여길 밀겠네 저 똥 준비 완료 야저씨들이 저길 미는 동안 우리는 여기를 밀면 됩니다 어차피 오는 애들 전부 다 뒤통수 깨 부수면 되니까 하나 워빅 빼고 워빅은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가 덜 되서 아이고 리븐 어떻게 안밟고 또 가셨대 이게 이야 아이야 갈까 아니야 말야 가자 아아아악 출동 준비 완료! 아...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은데... 어이가... 렌즈 쿨 돌면 니 먹어라! 다 준다! 가드레일? 끄트머리에 까는 건 중요합니다! 쫓아오는 놈이나 도망가는 놈들이 벽타고 많이 갑니다! 밟으면 뒤지겠지! 따라오다 뒤지든... 도망가다 뒤지든... 도망가다 뒤지든... 어머... 도망가네... 일단 우리가 탑에 두 마리만 저렇게 묶어두면... 우리 팬이 3대3 하는 거니까 알았... 아우 세 명! 잔망스러운 놈들! 집이나 가야겠다... 억... Wź teacher 이들 뒤질텐데... 날 따라오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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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거기를 함부로 따라오는게 아니야! 이미 우리집이야 우리집 거기! 랜드마크를 건설했어요! 오지마라! 죽는다! 어 닌 보임 조심 보고드립니다! 아이고 랜드마크 건설 거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거긴 좋다 또 탑 라인 나 밀자 바텀 미셈 바텀 자 최소한 탑에 두 명 이상 묶어준다 노노노노 탑 가셈 탑 아이고 바텀 가셈 바텀 탑은 혼자 있을 때 아름답다 탑에 못해도 두 명은 잡아주는데 뭐 천천히 미소 그냥 시원하게 밀어보소 거기 혹시나 CS의 눈이 뒤집혀서 나오면 죽입니다 타이밍 잘 보고 혹시 CS의 눈이 딥이지면 죽어 자 공짜로 어 잠깐만 욕먹혔나 오메 뭐 세 명 온다고 별거 있나 내가 바보도 아니고 3대1을 싸워줄 리가 없지 자 우리 편은 빨리 아무데나 좀 밀어라 아무데나 좀 밀어봐라 보고드립니다 두 명 수비하면 뭐옵미나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거 블루 좀 주지 어 님 이 없잖아요 아 있네 1 2 3 4 죽을라고 자 왜 이것들은 바텀 밀려고 한지가 벌써 4분이 지났는데 출동 준비 와요 뭐하냐 보여 이거 야 니들 이미 늦었어 아까 밀어야지 핑 찍을 때 좀 밀어라 이것도 왜 또 불로 쳐먹고 있어 밀라고 할 때 좀 밀어봐라 넌 또 왜 집에 갔냐 바텀 좀 밀어주세요 내가 5분째 이야기하고 있다 바텀 밀라고 넌 왜 또 솔킬 못하면 두고 보자 야 탑에서 시간을 한 25분 아이고 그래 가면 깨지잖아 야 애니는 뒤졌다 한글이 존나 어려운가 세종대왕님이 잘못 만드신 듯 왜 못 알아듣지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와우 야 탑에 3명씩 어그로를 꺼메 마나 깝치다가 뒤지는데 겉멋만 쳐들어가지고 니들은 베이컵 아니란 말이야 왜 솔킬을 쳤다려고 하냐 끝 잘한다 죽여보자 네 네 네 다음 버섯 그 사이에 이즈리얼은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다 안녕 안녕 아까 니 다 보이게 깔아줬는데 그룹이니 그룹이니 어허 어허 으허 뒤졌던 놈은 살아나자마자 킬을 쳐먹고 또 킬 쳐먹었다고 템 산 다음에 나는 존나 세니까 솔킬 달래라고 하다가 또 뒤질거고 그러면 운영이 안되고 아이고 경제가 무너지고 어우 화나 아 아 집에 가야겠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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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가야겠네요 쓰읍 아이고 됐다 아 아 됐다 제발 받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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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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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이 짧았다 바론을 먹이겠습니다 바론 먹으면 니들도 사람 부실할 필요는 없고 넌 그냥 토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론을 먹으면 토템 역할은 하면 됩니다 내가 많은 걸 바라지 않겠어 니들은 그냥 토템 질만 하면 돼 어 너 죽었다 안녕 어휴 아휴 이렇게 많은 걸 내가 바라는 내 잘못이지 땡해라 땡 으음 아휴 땡 좋았다 어 핸짓 살아온다 다행이다 그렇죠 무조건 바로 먹으면 니들이 이제 토템이니까 바론 토템은 강력합니다 진짜 존나 세기 때문에 될 겁니다 토템 토템 걱정마 내 딜이 쎄 자 내가 딜이 쎄니까 괜찮아 깜짝이야 이 간나새끼가? 짠! 짠! 자 이제 이제 우리 아이들은 토템이니까! 자 밀 수 있지 이제! 토템이잖아! 저거 좀 따가울꺼야! 와우! 뭘 벌써 그렇게 밟았니? 자 위에 둘!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세 명일 수도 있고! 제발! 제발! 저거! 제발! 부탁이야! 그것만 밀어줬으면 해! 저것만 밀면 다 해결돼! 그래! 고기! 고기만 밀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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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밀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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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토템 하나는 왜 또 집에 갔어? 뽑다 어우 잘했고 이블린 자자 다음 저기 자 우리 편들이 저런거 이제 미는 동안 우리는 탑을 그냥 밀면 됩니다 어 그리나 끊어줍세 안녕하세요 와우 아유 아퍼라 자 집에 갔다옵시다 끝났다 어 발음 끝났다 빠밤 주운 역 팍팍 뛰어주고 아우 잘 깼다 하나 둘 셋 넷 잘했어 사먹자기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뒤에 저희 친구가 있어요 선물 선물 참나 렛 으으으으으으으으 ger 와 죽었다! 1,2,3,4 됐어! 자 리본 궁궁만 조심 밀어보자! 쌤 업재기! 자 억제기 3개도 털 얻고 자 좋은 삼도트를 만들자 이거 저 좀 쌤 단나 새끼 쯧! 1,2,3,4 아휴 됐다! 어? 뭐지? 1,2,3,4 쟨 또 왜 숨지셨대? 얘들아 신발이 없어서 이속이 느리다! 이속 버프 좀 오케이 바론이 30초 요! 안전하게 먹고 가자 제발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포템들아 먹고 갑시다 먹으면 쏘진다 먹으면 세진다 허우우우우우우우우 그치 생성됩니다. 좋았어 자 우리 리그 오브 디펜스의 난이도를 올리러가보자 아유 마나가 없네 아야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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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아니 왜 내가 못 먹는 거요 승리 에르기